자전거 박수 준비! 아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 자전거 박수 준비! 시작! 무릎 꿇어 당장하게 살자 무릎 꿇어 신나게 살자 무릎 꿇어 멋지게 살자 무릎 꿇어 천주면서 살자 다시 한번 역사람 잘해 천주면서 살자 내가 잘할게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앞글자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당신 멋져 그래서 당신 멋져 박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옆사람 보면서 멋지게 칭찬해줄거예요 자 옆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어떻게 알거냐 당신이 멋집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짱짱짱 짱짱짱 자 평소에 못했던 칭찬 한가지씩 한번 해줘 볼게요 앞사람 아시죠? 너무나도 한지 오 예뻐 잘하세요 자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칭찬을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실제로 여러분 MBC에서 실험 하나를 했대요 갓 지은 쌀밥을 이렇게 병 안에 놓고 하나의 병에는요 고맙습니다 넌 너무 예뻐 넌 너무 짱이야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하나의 병에는 짜증나 넌 안될거야 넌 못생겼어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한달동안 MBC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병에다 대고 직접 해줬대요 자 여러분 한달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왔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왔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왔을까요? 곰팡이가 일어왔어요 맞아요 여러분 자 여기 그 부정적인 말을 해준 병을 열어보니까 거뭅하게 곰팡이가 씌어가지고 냄새가 너무 심하더래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해준 병을 열어보니까 하얗게 발이만 내렸을 뿐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더래요 이렇게 여러분 감정이 없는 사물들도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은 어때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자 다시 한번 역사와 보고서 이야기 할께요 당신이 당신이 거칩니다 당신이 거칩니다 짱짱짱 짱짱짱 자 앞으로 진짜 많이 하실거죠?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두 분씩 마주 보세요 자 1번 박수 준비 예 아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 다시 한번 박수 준비 시작 당장하게 살자 무릎은 신나게 살자 무릎은 나랑 잘할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앞 글자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당신 먼저 박수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멋지고 칭찬해줄거에요. 옆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저 어떻게 알거냐? 당신이 당신이 멋집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짱짱짱 평소에 못했던 칭찬 한 바지씩 한번 해줘 볼게요 아우 너무나 좀 헌신해 자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칭찬을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눈 받으니까 좋아요 실제로 여러분 MBC에서 실험 하나를 했대요 갓 지은 쌀밥을 이렇게 병 안에 놓고 하나의 병에는요 고맙습니다 넌 너무 예뻐 넌 너무 짱이야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하나의 병에는 넌 짜증나 넌 안될거야 넌 못생겼어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한달동안 MBC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병에다 대고 직접 해줬대요 자 여러분 한달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왔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왔을까요? 곰팡이 맞아요 여러분 역시 자 여기 부정적인 말을 해준 병을 열어보니까 하얗게 바를만 내렸을 뿐 난세가 하나도 나지 않았더래요 이렇게 여러분 감정이였는 사물들도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은 어때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말을 해야돼요? 부정적인 말을 해야돼요? 네 긍정적인 말 자 다시 한번 역사와 보고서 이야기할게요 당신이 당신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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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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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